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이번 헌혈 참여는 나이와 계급, 부서에 상관없이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6월에서 7월 초로 예정된 단체 헌혈이 6천여 명이나 취소돼 지난해 혈액 보유량에 비해 평균 3일 분이나 부족하다고 합니다. 사랑의 헌혈 나눔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이 경찰서보다 자주 가는 곳은 아이들이 있는 학교인데요. 지난 23일에는 조금 특별한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해맑음센터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치유와 전문교육, 그리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피해 가족의 회복을 돕고자 설립된 학교인데요. 이번 학교 전담 경찰관의 해맑음센터 방문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자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기회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강의를 맡은 조정실 해맑음센터장은 특강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겪는 심리, 육체적 고통과 후유증에 대해 설명하고, 특강 후에는 해맑음센터 곳곳을 견학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를 위해 설립된 해맑음센터는 개소 후 약 165명의 학생이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대전경찰도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지역 경찰관 소식을 전하는 우리 지역 경찰관은 지금 시간입니다. 인터넷 쇼핑이 활발해지고 택배로 물건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택배를 직접 받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슈퍼나 편의점에 맡겨두시는 분들은 앞으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분산경찰이 편의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택배 물건을 절취한 부부절도범을 검거했습니다. 피의자가 편의점 한 구석에 쌓여있는 택배 상자를 들고 나갑니다. 너무나 태연해서 택배 주인이 가지고 나간 것 같은데요. 피의자는 택배 물품을 찾아갈 때 종업원이 신분 확인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편의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택배 물품을 전달하기 전에 꼭 신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된 길에 빠져 범죄를 반복하는 비행청소년들에게 지난 길을 함께 돌봐줄 사람이 있었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시죠?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중부서 학교전담경찰관과 대전 이동일 청소년 신토 소속 청소년 전문가들이 위기의 청소년과 함께 지리산 둘레길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동행에서 경찰과 전문가 그리고 청소년들은 함께 지도를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순간의 실수로 엇나갔던 지난 날을 함께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중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단체와 함께 위기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대전경찰 리포트 경장 정선영이었습니다.